0.1.1.1 오늘 1.2씩 1.2씩 오늘 2.3씩 5.3만 원이 있어 너무 좋아 네, 저희 오늘 안무 연습 영상 촬영하러 왔는데요.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? 바로 학교입니다. 저희 오늘 첫 등교였어요. 첫 등교였어요. 무슨 오늘 반차 등교였고. 제가 반장이 저요. 자꾸 반장을 좋아하는데 반장은 저예요. 반장은 인기 좋은 거 아시죠? 저예요, 반장. 그럼 저겠네요. 일단 칠판도 저희가. 저희 광고 켰어요. 포인트가 있죠? 짠! 이제는 기출해야 할 수 있어요. 내 키코너를 잠시하지 않아서. 멤버들 빈다. 원희 언니, 미쿠 언니, 미나 언니, 네이, 미나리. 예쁘게 잘 어울려. 스팟 마크야. 열심히 해보자. 돼. 안녕. 안녕! Fantastic nod. 그래요? 끝까지 늘려야 될 거 같아. 네. 모니터링이 되게 나와. 진짜 학교 오연 거 같아. 약간 정복도 입어서 엄청 설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플러팅, 지금 햇빛. 쉬는 시간에 좀 하자 쌤과 아저씨가 어때요? 네 저희 대기 한 번 할게요 아 잘 치고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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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끝까지 짜잔 찐예빈이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딱 템을 수업 끝났는데요 웨이트업에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메이크업 선생님이랑 사귀해서 말씀드린 헬로키티를 붙여줍니다 지금 컨셉이 꽃인데 몰래 헬로키티를 하나 붙여줍니다 나 꽃도 해야 돼 꽃도 해야 돼 좋아 귀엽네 귀엽다 귀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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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다 파트에서 갈게요 그쪽은 뭔가요? 저는요 귀여운 리버스 그리고 등 뒤에도 하얀 분이 있네요 빠바람 짠 혹시 선물 몰랐는데 에이? 진짜로? 선물 제맥이다 분이 있어요 똑똑똑똑 선물 제맥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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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첫 번째가 아니기라 좀 많이 힘들었을 거 같고 첫 번째보다는 괜찮게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재밌으실 거예요 여기서 보지 않으시죠? 표정을 이렇게 여기서 보셨다가 팍! 이때 여기 부분도 이게 재밌거든요 표정이 좀 재밌으면서 하고 있는 편이에요 둘,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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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Rex